안녕하세요. 신천파고다 종결토익의 일시종결 허니스미입니다. 다들 9월 15일 토익 잘 보셨나요? 저도 그날 시험을 봤는데 제가 700반하고 900반 강의를 하고 있어요. 700반 학생들한테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900반 학생들한테는 난이도가 중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파트별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1 같은 경우에 저는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두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난이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중상이에요. 매번 어렵죠. 이번 시험도 어려웠고요. 아마 다음 시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난이도 중상. 파트 3은 난이도 중, 파트 4는 난이도 중상이라고 봤는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파트 3에 비해서 보기가 조금 더 길게 나왔고 의도 파악 문제랑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약간 헷갈리게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의 출제 비중은 이렇죠. 1인 사진은 3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2인 사진은 2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사진은 1문제가 나왔고요. 저희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선 명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단어는 머그짠이 나왔는데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성우가 머그라고 안 들려주고 먹이라고 들려주죠. 여러분 머그가 아니라 먹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어라는 단어는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와요. 근데 이걸 딱 듣자마자 날아다니는 건가? 나방인 건가? 그럼 그 시험 망한 거죠 여러분. 플라이어는 전단지, 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가전기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특히 파트 3, 4 보기에서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발음 같은 경우에 어플리언스가 아니라 어플라이언스, 라이언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전기기.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파일이죠 여러분. 더미, 사타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동의어 스택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파일하고 스택은 거의 두 번에 한 번 꼴로 나오는 단어니까 지금 당장 정리해 놓으시고요. 스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랑 헷갈려 하시죠. 스탁인데요. 스탁은요. A, C에서 주식보다는 재고로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로는 채우다 기억해 놓으실게요. 스택은 사타, 스탁은 물건을 채우다, 갖추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램포스트 보이시죠 여러분. 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편이나 게시하다, 붙이다 말고도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램포스트 같은 경우에 가로등의 뜻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나머지 단어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동사 한번 보실까요? 자, 동사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잘 출제가 되는 단어가 두 번째, 테이크업. 굉장히 중요하죠. 비행기가 이륙화되어 있듯이 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착용한 것을 벗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동사가 와이핑업, 이 동사죠. 닦아내다. 우리 차량 앞에 와이퍼 하시죠? 그거 연상해서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풀업이라는 동사 한번 정리해 놓으실게요. 풀업은 무언가를 세우다, 게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비빙 PP 형태로 나왔거든요. 주어가 세워지고 있는 중이다.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왔던 예문이었고요. 자, 헝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행이죠. 여러분, 걸다의 뜻인데 자, 행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서스팬드까지 정리해 놓으실게요. 자, 서스팬드 파트 1에서 들리면 어, 게시하다, 걸다의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 3, 4에서는 유예하다, 보류하다의 뜻이 있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실게요. 자, 그러면 저희 파트 1 핵심 전략 가볍게 보실게요. 제가 지난번에 9월 15일 투입 대비 적중특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것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 보기 4개 중에서 답이 아닌 거를 지어내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걸 마킹해 주셔야 되고요. 답이 앞에 나왔더라도 무조건 보기 뒤까지 들어주시고 자, 빙이라는 거는 파트 1에서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보기에 빙이 들어갔다 했을 때에는 예외 한 두세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버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빙은 사람의 동작, 사람의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빙이 들어가면 버린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자, 저희 논란이 됐던 문제 한 번 같이 보실게요. 자, 4번 그림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한 번 찾아봤는데 벤치가 일렬로 놓여있었고 중간에 길이 나있었고 양쪽으로 나무가 있었고 이제 곳곳에 낙엽들이 그냥 놓여져 있는 상태 쌓여있지 않은 놓여져 있는 상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팩을 듣고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바로 보기 들어보시면서 소거 포인트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A부터 한 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자, A 한 번 들어보실게요. 소거법 이용하시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해주시고 이 그림에서 빙 버려주시면 되겠네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 소거하실게요. 자, 앞에서부터 한 번 들어보실까요? 문제 깔끔했죠? 자, 보기 이렇습니다. 자, 나무들은 나왔지만 어디에서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은 빙에서 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심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겠죠? 자, 바로 B를 한 번 들어보실게요. 자, 앞에서부터 끊어듣기를 하신 건데 자, 브랜치 쓰는 나왔어요. 브랜치는 우리 파트 1에서는 나뭇가지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자, 나뭇가지들은 보이지만 자, 앞에서부터 듣다 보니까 우리 브랜치가 파일된 상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아는 단어 위주로 빨리 쳐내셔야 돼요. 그죠? 자, 보기 C 한 번 들어보실까요? C Lamp posts are being set up by a bridge.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단어가 지금 주어로 나왔죠? Lamp posts, 가로등들은 보이세요, 여러분?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are being set up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이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이 set up하고 있는 동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속아시고 뒤에 듣지 마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D 바로 들어보실까요? A, B, C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D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D 들어볼까요? D, benches are positioned along a path. 자, 보기 D는 이러했죠, 여러분? 자, benches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끊어듣게 하시고 benches가 positioned, 위치에 있는데 along a path. 길 따라서 benches들이 놓여있대요. 확실하게 마킹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빙빙 소거하고 파일드에서 소거했으면 답이 D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 6번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여자 한 명이 나왔었고 가방을 이제 사물함에다가 넣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림 깔끔하고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듣고 오셨으니까 저랑 바로 보기 A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보기 A 앞에서 부터 끊어듣게 하시면서 소거법 이용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보기에 이래 있죠, 여러분? 자, 백스는 보이세요. 그죠? 가방들이 나왔죠? 자, 근데 왜 안 돼? placed inside. 안에 놓여있대요. 백스가 방 안에 놓여있대요. 이런 그림을 보고 가방들이 방 안에 놓여있다라고 하진 않죠. 그죠? 뒤에서 확실하게 소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기 B 한번 들어보실까요? B, lockers are lined up along a wall. 자, 보기 이래 있습니다, 여러분. lockers. 나왔죠? 사물함들이 나왔고 자, 끊어듣게 하시면 자, lined up. 줄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줄 세워져 있대요? 자, 끊어듣게 하시면서 along the world. 그죠? 벽 따라서 지금 lockers이 라인업 줄 세워져 있다. 마킹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바로 매칭이 안 되시면 빨리 세모하시고 보기 C로 넘어가셔가지고 주어부터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자, C 한번 들어볼까요? C, shells are being stocked with some produce. 자,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자, 보기 C. 자, 주어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shells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사물들을 보고서 선반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서 버렸는데 자, 만약에 뒤에 쭉 들으시다 보면 being stocked가 나왔어요. 그죠? 자, 스탁. 우리 아까 명사 정리했을 때 스택 정리하면서 가볍게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이 스탁하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뭐를요? 농산물을 스탁하고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소거가 가능했네요, 여러분. 농산물이 그림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거했고 자, 보기 D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앞에서부터 끊어듣게 하실게요. 자, 뭘 해요, 여러분. 자, 주어는 나왔어요. 도어에서는 보이시죠? 여러 개 나왔지만 자, 빙 PP, 비빙 PP, 사람이 PP하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지금 문을 설치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빙 인스토드, 여기에서 확실하게 소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 B를 답으로 마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1 마무리 하셨고요. 자, 저희 이제 계속해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의문사 의문 문의 11문제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이 아닌 비의문사 의문 문의 11문제 그리고 평서문 3문제에서 총 25문제가 나왔고요. 균형적으로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그러면 파트 2 핵심 전략 가볍게 정리해 보실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적중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빠르게 보실 거세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보기 3개 중에서 정답을 드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오답인 걸 지어내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걸 마킹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질문이 해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질문에 나왔던 단어가 보기에 반복이 되거나 특히나 질문에 나왔던 단어와 유사한 발음의 단어가 보기에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답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른다는 항상 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다라는 응답인 것 같은 거 무조건 찍고라도 넘어가셔야 되는 거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답소거법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오신 거세요. 저랑 바로 해설 강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질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앞에서 질문의 의도가 결정이 나요. 들어보실게요. 자, 들리셨나요, 여러분? 질문이 이래 있죠? 안추가 나왔어요. 저희 지난번에 적중 특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안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RD에 낫들어간 부정 의무문이에요. 부정 의무문은 해석상 뭐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해석상 긍정이랑 같다고 보고 그러면 yes 아니면 no 라고 응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안추 딱 듣자마자 저 같은 경우에는 are you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질문 해석은 네가 매닝 어카운트 담당하는 거지 차제 담당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네가 그 어카운트 담당하는 거니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 그랬더니 보기 A 한번 들어보실까요? 소거법 이용하시면서 답이 아닌 거를 제거하셔야겠죠. 자, A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들리셨죠? 깔끔하게. 5시 이후 언젠가. 확실히 답이 드릴 수 없죠. 너가 담당하는 거니? 5시 이후 언젠가. 소거하시고. 자, 보기 B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가 담당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yes 이래. 어, 나 담당해. 라고 응답해주고 있는 거죠. 클라이브랑 내가 담당하고 있어. 마킹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기 C 한번 들어보실게요. C. The phone needs to be charged. 출제자가 이 보기를 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해석상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해석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단어 반복은 확률적 오답이다. 여기서 버려내시면 되겠죠? 여기서 차지는 담당 책임이라는 명사의 뜻으로 나온 거고요. 여기서 차지는 충전하다의 뜻으로 나온 거죠. 본이 충전이 필요해. 그럼 답은 무조건 A, C가 아니기 때문에 B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15번 문제고요. 의도는 질문의 초반부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어도 웬만하면 캐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질문 한번 들어보실게요. 소값법 이용하시고. 어려운 단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질문의 의도는 초반부에서 결정이 났어요. 자, 이렇게 나왔죠. Would you like to join us? 라고 나왔어요, 그죠? 권유하는 거죠. 너 나랑 우리한테 쪼인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This evening에 디너 먹을 건데 너 나중에 쪼인할래? 라고 제안 권유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 그랬더니 듣는 애가 뭐래요? 자, 보기 A 한번 들어보실까요? A. The grocery store should have them. 뭐래요? 보기 A. 식료품 가게가 should have them. 그것들을 갖고 있을 거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가게에서 소거를 했습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바로 매칭이 안 되면 빨리 세모하시고. 자, 보기 B 한번 들어보실까요? B. I have to attend an early morning meeting. 자, 질문이 초반부 대세계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쪼인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어텐드 해야만 된대요. 자, 이른 아침에 미팅이 있대. 즉, 이 말은 나 오늘 저녁에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이른 계획이 있거든. 마킹하시면 되겠죠? 거절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기 C 한번 들어보실게요. C. They gave us a table by the window. 뭐래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초반에 they gave us a table. 그들이 우리한테 테이블을 줬었대요. 그들이 우리한테 테이블을 줬었대. 나중에 저녁 먹을 건데 쪼인하살래? 그들이 우리한테 테이블을 줬었는데. 매칭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보기 A, C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의 의도 초반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단어도 꼭 캐치하시고 소거법 이용해서 바로 들어보실게요. No. 16 When should we submit the housing loan application? 의도 초반부에서 깔끔하게 끝났죠? 자,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질문의 의도였어요. When should we submit? 우리가 언제 제출해야만 돼?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요? 마지막 단어 application, 지원서 신청서, 주택 대출 신청서를 우리가 언제까지 제출해야만 돼? 라고 묻는 거잖아요. 자, 답이 아닌 거를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자, 보기 A 한번 들어보실게요. A. I like a two-bedroom apartment. 뭐래? 나는 apartment 원한대요, 여러분. 관련 없죠? 확실하게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자, 초반부 되새기시면서 보기 B 한번 들어볼까요? B. Because I already downloaded it. 이거 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첫 단어, because에서 버렸어요. 언제 submit 하면 돼? 왜냐하면. 뒤에 듣지 마시고 소거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C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운 단어 안 났죠? 마감일이 delayed, 연기됐어. 그래서 즉,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야. 마킹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B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C.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20번. 초반부 집중하시면서 바로 들어보실까요? 한 번 더. 자, 질문의 내용은 이래 있죠. 자, 우리 디렉터가, 디렉터의 성별은 남녀 둘 다 가능하죠? 자, 우리 디렉터가, 자,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reserved, 예약해 줬지, 그렇지, 라고 확인의 의도로 묻는 거예요, 그죠? 우리 디렉터가 우리의 좌석을 예약해 줬었던 거지, 그렇지, 라고 물어봤더니, 자, 보기 A 한번 들어보실까요? A. I'm still waiting to be served. 해석이 됐으면 확실하게 소거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해석이 안 됐다, 질문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다, 라고 했을 때에는, 출제자가 이 보기를 낸 이유가 reserved, served, 여기에서 유사 발음에서 확실하게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기 B 한번 들어보실게요. B. No, Arthur did it instead. 뭐래,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우리 디렉터가 우리를 위해서 좌석을 예약해 줬었던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 아니래요. 그 다음 뭐래? did it instead, did it instead,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가 안 들렸더라도, 딱 순간적으로 그 문장의 구조를 생각하시고, 아, did라는 동서 나왔고, is라는 목적 하나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에 이 단어가 안 들렸어, 그러면서 아, 3인칭인가 보다,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해준 게 아니라 얘가 대신에 해줬던 거야. 시제도 일치하고, 마킹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기 C 한번 들어보실까요? C. That was a great performance.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왔죠? 그거는 굉장한 공연이었어. 답은 B, 마킹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초반부 집중하시면서요. 자, 여러분, 초반부 들리시나요? 저희 적중 특강 때 썼는데, 자, 이런 내용이었죠. Do you mind? 질문이 do you mind?이나 would you mind?으로 시작이 되면은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거나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 해석은 이렇게 되죠. 자, 테이크오프는요. 파트 1에서 이륙하다 또는 벗다의 뜻이 있고요. 파트 3사에서는 휴가 내다의 의미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질문 해석은, 자, 내가 내일 테이크오프, 휴가 내도 괜찮을까라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휴가를 내도 괜찮을까, 예를 되새기시면서 자, 보기 A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리세요? 이런 내용이었죠. 모든 라이트가 온 되어져 있대요. 확실하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기 B 한번 들어볼까요? B, have you finished your proposal? 자,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Have you finished? 너 끝냈니? 라고 묻는 거죠. 제안서 끝낸 거야. 즉, 이 말은 너가 제안서를 끝냈으면 내일 휴가 내도 괜찮고 너가 제안서를 못 끝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응답으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준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보기 B를 마킹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바로 헷갈리시면 세모 표시에 놓으시고 자, 보기 C가 답이 아니면 확실하게 답이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보기 C 한번 들어보실까요? C. Actually, I'll take it. 어디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테이크해서 버려주셔도 되겠죠. 사실은 내가 그거 가져갈 거야. 테이크할래. A씨가 관련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B 마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part 2의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 초반부 집중하시면서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질문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의 의도는 초반부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ow are we promoting?까지 무조건 들었어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방법, 수단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죠? 자, 새로운 신발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면 될까라고 상대방한테 방법, 수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 보기 A 한번 들어보실까요? 관련 없죠? 몇 개의 펜과 폴더를 주세요. 관련 없어요, 그죠? 확실하게 소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B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저는 Could I try these in a smaller size? 저는 Could I try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뒷덩어리에서 확실하게 벌이시면 되겠죠. This라는 거는 여기서 슈즈를 받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내가 신어봐도 될까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 보기를 버렸습니다. 자, 보기 C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리세요? 이런 내용이었죠. 스테이씨가 과거에 assigned, 할당받았어, the project. 그 업무를 얘가 할당받았어. 즉, 이 말은 나는 관련이 없는데 얘한테 물어보지 그래. 즉, 모르겠어는 항상 답. 그래서 답은 무조건 A, B가 아니고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모르겠다 항상 답이라는 거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마무리 주었고요. 여러분, 저희 파트 3,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4 아까 난이도 설명드렸고요. 자, 의도 파악 문제는 두 파트 합쳐서 총 5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각정보연계 문제도 두 파트를 다 합쳐서 총 5개가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던 거였죠, 이번 시험에서. 자, 그럼 저희 파트 3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 자, 그 전에 파트 3, 4 핵심 전략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적중특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3, 4를 들으실 때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단, 예외가 있죠. 의도 파악 문제, 따옴표가 포함된 의도 파악 문제랑 인플라잉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질문이 요구하는 것만 꼬집어 듣게 하시면서 질문 근처, 질문 키워드 근처에 나온 단어와 동의어가 들어간 보기를 빨리 마킹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세요. 순발력이 요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희 파트 3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 자, 이 문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희 키워드부터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의문사 무조건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키워드 동그라미 한 번 더 확인해 보실까요? 어디에서 대화가 발생하는지 묻는 건데 아마도 조금은 유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 여기는 명사 위주로 빠르게 밑줄을 쳐놨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어떤 문제를 여자가 맨션하는지 묻는 거죠? 자, 여자 말만 들어주시면 되고 여자 말에서 부정적인 단어, 느낌이 약간 구린 단어 위주로 끊어 듣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기 같은 경우에도 자, 광고가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이용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매니저가 현재 불가능하다. 아, 쉰먼트 배송품이 딜레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눈에 잘 보이게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무엇을 남자가 두 넥스트 문제 저희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여러분? 두 넥스트 문제는 말이 끝난 다음에 질문의 주어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남자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게 뭔지를 묻는 건데 아마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유추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보기 한번 보실까요? 영업체 방문한다 자, 그 다음에 게시한다 사진을 이메일을 보낸다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다가 아니라 주문을 한다까지 이렇게 키워드 정리해 놓으시면 마킹하실 때 조금 더 순발력 있게 마킹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32번부터 34번까지 저랑 같이 들어보시면서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질문 순서대로 대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우리 첫 문장부터 그럴 듯한 거 빨리 잡아보실까요? 들어보실게요. 자, 상대방 불렀고 첫 문장부터 그럴 듯한 단서를 빨리 잡으실 때 집중하시고 보기 눈 자, 여기 들리셨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금 뭐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How far along? 나왔어요. 얘는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문장 Good morning, Sheena. How far along are you with setting up? Setting up 하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어? New painting displays New painting displays New painting displays New painting displays를 setting up 하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 painting DP를 셋업할 만한 공간이 돼야 돼요. 가장 그럴 듯한 거니까 B 마킹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여자말에서 부정적인 단어 나올 때까지 보기 보시면서 따라가실까요? 자, 보기 보실게요. 두 번째 여자말 I'm 다음에 afraid 나왔죠. 자, 끊어듣기 하시고 자, 그 뒤에 한번 들어보실게요. Oh, I'm afraid we're slightly behind schedule 자, 부정적인 단어가 afraid 나왔고, 여러분? 자, 보기 보시면서 따라가셔야겠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뒤에? Behind schedule 나왔어요. 그죠? Behind schedule 일정보다 늦은 이란 뜻이죠. 어, 우리 조금 예정보다 뒤처지고 있대요. 자, 관련 보기는 이제 빨리 보시고 자, 중간에 but에서 한번 끊어듣기 하셔야겠죠. shipment is going is donating some paintings, but the shipment is shipment 빨리 보시고 is going to arrive later than expected later than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답은 무조건 D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킹이 끝났으니까 내려가서 자, 보기 보시면서 질문표도 keep 해놓고 남자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거예요. 자, 보기 보실까요? Sorry to hear that. Can I assist you in any way? 도와줄까? 어떤 방식으로든 음, the landscape paintings are due to come in at 2pm 올 거야, painting이 Here's a list detailing what we have to do. 여기 리스트가 있어. 우리가 해야 될 거 Let's see 봐보자 어, 한 번 더 Let's see Okay, why don't you continue hanging up the pieces while I post pictures of the finished exhibits online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Okay, why don't you continue hanging up the pieces 여자한테 why don't you 제안했죠. 행 up the piece를 하는 게 어때? 이건 여자한테 부탁한 행위고 자, 그 뒤에 Okay, why don't you continue hanging up the pieces while I post pictures Why lie 뒤에 Why don't you continue hanging up the pieces while I post pictures of 내가 pictures를 포스트하는 동안에 The finished exhibits online 온라인에다가 그럼 남자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건 뭘까요, 여러분? 그죠? 여기 그대로 나왔죠? 포토를 포스트하겠다가 아마도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깔끔하게 풀렸고요 자,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8번에서 70번 문제인데, 여러분 자, 시각정보 연계 문제였네요 자, 저희 먼저 키워드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자가 누군지 묻는 거예요 자, 옆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W 적어놓을 거예요 자, 순간적으로 남자를 마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W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셔야겠죠 자, 여자가 자, 공사 현장의 인부인지 아니면 빌딩의 매니저인지 아니면 컴퓨터 기술자인지 아니면 이사 전문가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남자가 컴플레인하는지 문제점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말에서 느낌이 약간 좀 구린 단어 위주로 끊어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불평하는 게 자,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어떤 속도인지 아니면 주차장의 부족인 건지 임대료의 증가인 건지 아니면 그의 유닛 밖의 소음인 건지 이렇게 키워드 정리해 주시고요 자, 70방 같은 경우에 시각정보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정보들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데 자, 우선 키워드부터 정리해 보시면 자, 어떤 유닛을 여자가 멘션하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후반부 여자 말에서 유닛 관련해서 꼭 들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정보이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어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좀 확인을 해놨고요 이왕이면 표 제목까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문장부터 여자 누구일 것 같은지 패턴 기억하시면서 자, 바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집집 잇츠 다음에 스피커 이름이 나왔단 말이죠 보통 고의명사 전에 동격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대에 집중하시고 보기 B 빨리 킵하셔야겠죠? 아팔먼트 컴플렉스의 슈퍼바이저래요 그럼 답은 무조건 어떻게 되요, 여러분? 아파트 관리자 B 마킹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듣지 말고 내려가서 69번에 컴플레인 단어 킵해놓고 보기 보시면서 부정적인 단어 위주로 한번 들어볼까요? 계약서가 끝나잖아, 가볍게 듣고 So I wanted to check if you were interested in extending it Extending 관심이 있니? 계약서 연장하는 거 가볍게 Hmm, I'm not sure what 어디에서 끊어듣기? Not sure 여기서 한번 끊어듣기 하셔야겠죠? Scending it Hmm, I'm not sure what I want to do yet 아직 모르겠어, 왜? My unit is spacious and has good features, but But 끊어듣기 I'm not really happy with where it's located Located에 관심이, 아, 그, 만족하지 않는데 Do you mind being more specific?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겠니? 말해주겠니? Well, my apartment is in the corner near the 자, 따라가셔야겠죠? Well, my apartment is in the corner near the stairway Stairway 바로 코너에 있대요 자, 그러면 그림 문제를 딱 보시면 자, 남자는 현재 지금 304호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가실까요? My apartment is in the corner near the stairway 킵해놓으시고 I hear people talking all the time 보기보다가 관련 단어 빨리 킵하셔야겠죠 I hear people talking all the time 사람들이 토킹하는 거 hear, 듣는데요 All the time as they are going up and down the stairs 화내고 있죠, 여러분 그럼 뭐에 대해서 지금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려, 계단 옆이어서 그럼 답은 무조건 그의 아파트 밖에 사운드, 소음 때문에 마킹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70번에 여자만 들으시면서 자, 유닛 동의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자, 보기 보시면서 따라갈까요? 자, 위 표 보시면서 아, 오케이 Well, we do have a vacant unit on your floor that might interest you 아마도 관심 있을 법한 게 있는데 It's also in a corner, but it's the far It's also in a corner, but it's the farthest one from the stairway 한 번 더 자, 원 앞에 한번 들어볼까? So in a corner, but it's the farthest one from the stairway 자, from the stairway로부터 Farthest one Farthest one이나죠, 여러분? 자, farthest one인데 네, from the stairway 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코너에 있는 유닛이 하나 있어 그럼 여자가 맨션하는 유닛은 뭘까, 여러분? 계단에서 가장 멀면서 코너에 있는 301호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자말에서 유닛 관련 단어 킵하시고 빨리 지도 보시면서 따라가셨으면 충분히 푸실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자, 파트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 따옴표가 포함된 의도 파악 문제네요 자, 89번 문제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 여러분? 자, 무엇을 스피커가 쇼핑하려고 하는지를 묻는 거죠 자, 보기 A부터 보시면 자, 서플라이스는 LC에서 여러분 서플라이가 들리면 가장 먼저 공급보다는 용품이라고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은 조리용품 요리용품이라고 바로 해석이 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B 같은 경우는요 옷 외적으로 착용할 만한 뭐 모자나 뭐 장신구 스카프 뭐 신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기 C는 운동기계가 되는 거고 자, 보기 D 같은 경우는 파워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한 뭐 전동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단어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0번 한 번 보실게요 자, 의도 파악 문제는 누가 말하는 건지 좀 미리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게 따옴표 부분을 네모박수로 해놔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따옴표 한 번 읽어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적중특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문맥상 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해석적인 접근보다는 따옴표 내용 전후 문장을 들으시면서 이 여자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기 A 같은 경우에 그녀가 늦을 것이다 그죠? 오피스에 돌아가는 게 늦을 것이다 자,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타스크 투데이 오늘 끝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보기 C 같은 경우에 스토어까지 가는 길 안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기 D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한 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91번 한 번 보실게요 자, 무엇을 스피커가 요청하는지 이렇게 키워드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기 한 번 보실까요 지불을 해달라 그죠? 아니면 고객을 방문해 달라 자, 보기 C 같은 경우에 자,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 자, 보기 D는 어포인먼트 약속을 잡아 달라 이렇게 동사, 명사 위주로 한 번 끊어서 밑줄 쳐 놓으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황하는 일이 좀 줄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첫 문장부터 스피커가 뭘 쇼핑하려고 하는지 자, 동의 한 번 캐치해 보실게요 자, 보기 보시면서 따라가실까요 나, 요란다야 따라갈까 보기는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7시 20분인데 스탑 바이 때 들렀대 백화점에 온 거죠 자, 보기를 보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들어갔는데 자, 여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그들이 디페먼트 스토어가 헷을 갖고 있대요 글럽스는 없대요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글럽스는 없고요 헷은 갖고 있대요 그럼 스피커가 쇼핑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답은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마킹 끝내시고 바로 내려가서 따옴표 내용 들릴 때까지 이제 보기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의도 파악 문제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요구되거든요 여러분 자, 보기 보시면서 한 번 따라가실까요? 갖고 있대요 Other branch 다른 지사에는 갖고 있대요 7시 30분에 문 닫는데요 브랜치가 들렸네요 여러분 타운 밖에 있대요 타운 반대쪽에 있대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I don't think we'll have much of a problem is Don't think 나왔네 I don't think we'll have much of a problem is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진 않대요 As long as I grab them sometime tomorrow morning 여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실까요? I don't think we'll have much of a problem as long as I grab them sometim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그래판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대요 자, 그러면 문맥상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 브랜치가 갖고 있긴 한데 7시 30분에 문 닫고 신의 반대편에 있고 말이야 내일 겟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즉, 이 말은 보기 B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서 타스크라는 거는 문맥상 봤을 때 쇼핑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쇼핑을 끝내지 못할 것 같다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마킹 해주시고 내려가서 Ask 킵해놓고 자, 보기 바로 보실까요? 스피커가 발휘하는 게 뭔지 자, 보기 보시면서 따라가실게요 우리가 고용한 인턴이라 자, 겟인터치 못했대, 연락 못했대 뭐가 들으세요? Can you 나왔죠? 뒤에 동사부터 무조건 따라가셔야겠죠 Set up a time 들리세요? Set up a time Friday에 come in 해달라고 Set up a time 해주겠니? 라고 요청했죠 그러면 Set up a time 때문에 답은 무조건 약속을 잡아주겠니? Can you에서 캐치하시고 뒤에 동사 듣고 빨리 따라가시면 답이 D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파트 4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2번 질문 키워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어떤 종류의 상품을 스피커가 말하는지 묻는 거죠 자, 보기 한번 보실까요? 자, 야외에서 착용할 만한 옷인지 아니면 폴탑으로는 휴대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자,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전자기기인지 아니면 유기농 음식인지 아니면 사무실 가구인지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자, 93번 키워드 Why 한번 잡아볼게요 왜 스피커가 사과하는지, 그죠? 이 질문의 가장 키워드 어플로사이즈가 되겠죠, 여러분? 왜 사과하는지 자, 보기 한번 보실까요? 자, 게스트가 레이트할 것이다 아니면 스튜디오가 일찍 다닌 것 때문에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캔슬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94번 질문 보실게요 자, 왔 다음에 명산하면 묶어서 동그라미 치시는 건데 자, 어떤 활동을 스피커가 과거에 지난 토요일에 participate 했는지를 묻는 거죠 자, 보기 A 한번 보실까요? 자, 영화 관련한 시사회인지 아니면 컴피티션, 어떤 경기인지 아니면 보기 C 자선 행사인지 보기 D 보시면 퍼레이드, 어떤 길거리 행사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92번 보기 보시면서 바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동의 한번 잡아보실까요, 여러분? 들리셨나요, 여러분?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에서 내가 검토한대요, 살펴보는데 클로딩, 낮죠? 옷 기파시고 답은 A 마킹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상품에 대해서 스피커가 예의를 하는 거죠 자, 마킹 끝내시고 내려가서 자, 93번의 키워드 잡아 놓으시고 자, 보기 한번 보실게요 하기 전에 키워드 잡아 놓으시고 지난 밤에 콜인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대요, 왜? 문제가 있었거든 폴라인스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럼 뭐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폴라인에 문제가 있었어 즉,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C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이것 때문에 미안해 자,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자, 94번의 보기 보시면서 들어보실게요 자, 과거에 어떤 이벤트에 참석했었는지 보기는 이거는 미래인 거죠, 여러분 보기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 다음에 월 나았거든요, 여러분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과거가 나온 거예요 과거에서 한번 끊어듣게 하시고 내가 과거에 착용을 했었는데 단서가 될 만한 거는 좀 잡아 놓으시고 보기 보시면서 질문결이 들릴 때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자, 들어보실까요? New company here in Carlsbad I wore several items for a bike race 보러 I wore several items for a bike race 보러, 뭐래요, 여러분? Bike race 가 나왔죠 Bike race 그럼 답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조건 B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질문 키워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뒤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I wore several items for a bike race I participated in last Saturday 여기서 확실하게 마킹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은 무조건 B 마킹하시고 이제 다음 질문 보기 읽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 파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9월 15일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했을 법한 문제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다들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9월 15일 시험 결과는 9월 27일 오전 6시에 발표가 됩니다 다들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촌파구다 종결트익의 애시종결 허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